안녕하세요. 약국세무 5분 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절세의 기술 첫 번째 시간으로 의약품 폐기 손실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폐기 손실 처리에 관한 세법상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해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거나 자산에서 감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국에서는 자동 평장기 내에 약이 빈틈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있다거나 출고 당시부터 불량인 의약품이 있다거나 판매 중지나 회수정치 명령을 받아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로서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인체의 해로운 월재료를 포함한 의약품으로 판정을 받아 사용중지 회수주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폐기한 의약품에 대해서 국세청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를 한 결과 처리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약품 폐기 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폐기 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 가치나 시장 교양성 유무 등을 고려해서 폐기 처리하는 사업연도의 경비로서 처리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약품 폐기 손실을 처리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약국의 경우 먼저 폐기 처리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품목이나 수량, 사류, 그리고 금액, 객관적인 판단 근거 등이 있으시면 그런 근거 등에 대해서 서류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 대상 품목이나 폐기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폐기 대상 재고 금액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에게 금액과 객관적 증빙을 첨부해서 전달해 주시면 이러한 근거로 해서 종합소득대 신고 시에 의약품 폐기 손실로 추가로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법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법에서 정하는 그런 준수를 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세무조사 리스크나 불필요한 위험을 높이는 방법보다는 이처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절세하시는 방법을 많이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약국의 절세 기술, 위약품 폐기 손실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